자 여러분! 누가 어느 정도 기억해도 뭐라고 하라고요? 안 해! 다녀와 마나동? 안 해! 네!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누구! 아니 힘들 때마다 I'm OK 들으시고 힘 불까불까나셨으면 좋겠습니다! 야! 상란 응원할게요! 내일부터 시그니처 오늘 노래 들은 거 매일매일 들어주세요 여러분! 약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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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안녕! 맞습니다! 아쉽게도 저희 시그니처가 단 한 번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쉽다! 시그니처가 이렇게 시그니처 환영에 총 학생의 출범식에 오를 수 있게 되어 정말 정말 영광이었고요 여러분들 맞아요 저희 동네는 또 익산어로는 원망대학교잖아요 맞아요 뿐만 아니라 호남 취업하는 또 원망대학교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또 한쪽으로 세미와 같이 익산에 온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 동네에 저희가 행사로 오니까 두 배로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익산 너무 좋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좋은 뷰 많이 많이 받아서 멋지게 졸업할 때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학생에도 힘내세요 파이팅 원망대학교는 잘 못할 때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마지막 곡 소개를 해주세요 네 마지막 곡 소개를 그럼 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근 한 곡이었던 보로라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제 후렴 부분에 보로로라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그때 다들 한 번씩 불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요? 네 2,3 학군들 믿어요 지금 믿습니다 믿어요 잘 놀아야죠 안 돼요 수원사 아닌데 그렇죠 수원사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 편액인데 할 수 있죠? 할 수 있죠? 안녕 저희 시그니터가 앞으로 빛날 여러분들의 암마를 응원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바로 보내겠습니다 고마워요 저는odles 수원사 아닐 때 particularly Augen 여기는 lên 숙관 뭐야 아침 지금은 아침 아침 감사합니다.